네 오늘은 바닐라 우유를 만들어볼까 입니다 일단 컵이랑 바닐라 우유만 입으면 되요 일단 바닐라를 컵에다 먼저 부고 아 이런 잠깐만요 stop 조합 됐다 나오나나나와 네 됐습니다 이제 다시 뚜껑을 닫을거예요 하고 우유를 음 200ml까지 꾸욱 부아주가 그냥 마셔도 우유가 먼저 먹고 바닐라가 막혀지지만 섞어서 먹으면 돼요 음 아주 맛있네요 이걸 안해주셨네요 제가 이 바닐라는 왜 다이나라냐 그거를 알려줄게요 바닐라는 원래 이런 것만 했는데 음 이거 검은색 주유 같은 거 보이죠 여기에서 문제 요런 씨앗이 여기서 치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것보다 더 작았다가 여기서 크가지고 톡 더워지는 거죠 원래는 이만큼은 했는데 제가 요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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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라 먹어서 먹으면 됐습니다 끝